재미가 있죠. 재미가 있네. 난 거울 잘 안 보거든. 어머 너무 잘생기셨어요. 죄송합니다. 안 돼. 아니요 죄송한데요. 그 강동원님한테 얘기했어요. 그 강동원님한테 얘기했어요. 아 그래요? 작곡이. 작곡이 생겼네요. 작곡이 생겼네요. 저도 저렇게 될 것 같은데요. 잘 될 것 같은데 나도. 좀 기대되세요? 네 기대됩니다. 아 원우 형 이제 기대감 상승됐어 또. 약간 힙합은 좀 매트해야 돼요. 너무 촉촉하고. 매트? 매트가 뭐지 매트하다? 뽀송하게요. 매트하다. 뽀송할 때 더 갸름한 느낌을 저희 축소되어 보이기 때문에. 지금 반대쪽보다 이쪽이 더 갸름해 보이신 것 같아요. 그럼. 우와. 우와. 원우 님이랑 지코 님이랑. 크게 다른 점이 또 있어요. 완전 다른 점. 뭐요? 지코 님은 약간 눈썹이. 이렇게. 이렇게 내려간 듯한 일자형이에요. 이런 힙합이거든요. 근데 원우 님은. 이렇게 올라간 형태여가지고.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. 이렇게 하면. 이렇게 하면. 오히려 비슷해요. 지코 씨 좀 보여요. 이렇게 이렇게. 되게 흐리게 뜨면. 그런데 이렇게 계속 누가 잡아줄 수가 없어가지고. 아까 테이프 당긴 걸로. 네. 한번 3개 정도 붙여보려고요. 아 진짜. 이렇게 어울린다. 네. 예쁜 눈썹을 깎을 수 없죠. 어머 이렇게 빨개지다니. 어머. 어머. 누가 바른 것 같아요. 우와 형 벗겨내니까 원래 피부 색깔이 이였어요? 우와 형 벗겨내니까 원래 피부 색깔이 이였어요? 아니 테이프를 붙이려면 베이스를 못하거든요. 지워야 되는데. 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우와. 이거 저거한테 천념이 오면서 팍 찍으면. 중국 영화에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특징을 잡아볼게요. 베이스가 다 됐으니까. 지코 님이 입술이 되게 폭은 작고 도톰하시거든요. 어머 금방 하시네요. 네 아까 연습 많이 하셨어요. 너무 너무 좋아요. 진짜 너무 좋아요. 너무 잘하세요. 네 이 느낌대로 갈게요. 이게 마음 상태가. 마음 상태가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그럴 수 없어. 만날 수 없어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. 괜찮아요. 어쩔 수 없어. 그다음에 지코 님이 애교살이 되게 예쁘게 있으시거든요. 애교살 아세요? 아 알아요. 아 눈 밑에. 아 눈 살짝 그었다고 분위기 있어졌네. 테이프 오늘 다 써도 되겠죠? 그거 살짝 들었다고 살짝 어려보이는 느낌이 들어. 뭔가 아련, 아련이지. 뭔가 아련, 아련이지. 뭔가 아련, 아련이지. 길에서 만나면 진짜 못 알아볼 것 같아요. 약간 느낌이 이상해졌어. 아련, 아련하죠. 약간 지금 테이프 하나 붙였는데 약간. 뭔가 아이돌스러워졌어요. 지금 완전히 긴이 쟀어. 지친 거 지친 거. 원이스도 예쁘게 나오네. 너무 감동이에요. 이렇게 몰입하시니까. 너 지금 몸에 물이 갔어. 물 좀 주세요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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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섀도우 너무 잘 봐주신다. 너무 예뻐요. 알고 있으시대요. 아 근데 형을 안 보고 모니터를 보면 지코야. 모니터를 보면. 이게 커버 메이크업이 정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면에 맞춰서 그리는 거라. 지코 씨. 저, 저 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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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. 형님 어떤 메이크업 하셨어요? 아니 근데 이거 다 저는 전문 저게 아니다 보니까. 오! 한번 점검해 볼게요. 아니 근데 이거 다. 3개나요? 이거는 그냥. 이건 상민 리인가요? 네. 오! 이니셜 파우치는 진짜 고 관여자만 하는 거거든요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이거는. 오! 예쁜 거 바르시는구나. 이게 다 유명템 위주로 많이 쓰시네요. 네, 네. 스푼지도 있으시고. 네네. 그거는 뭐지? 스푼지도 있어요. 확실히 아는 게 맞네요. 네. 음. 이건 뭐예요? 이거. 이거. 이건 뭐예요? 다 뿌개졌어요. 그것만 뿌개졌지 말이야. 안에는 멀쩡하니까요. 하하하하. 이거는 왜 빛이 녹았죠? 녹았어요 이게. 어? 빛이 어떻게 녹죠? 그 뭐지? 네. 그, 뭐지? 그, 보다기. 아, 그거 하다가? 그걸 위에 올려놔가지고. 하하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그런데 새형이 이쪽으로. 이쪽으로? 네. 하하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여기도 막 다 섞여 있는가? 네, 섞여 있는데 이제 쓰다가 안 쓰게 된 것들. 그런데 왜 갖고 있으세요? 잘 못 버려요. 이게 이제 내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 쓰겠지 않을까. 다 꺼내보세요. 다 꺼내보세요. 쓰지 않을까. 쓰지 않을까. 꺼내보세요. 아이고. 아이고. 이거 19년도에 제조됐거든요. 우와. 아이고. 아이고, 롤브라스. 아이고, 롤브라스. 이거 그냥 이렇게 막 보시면 세균 들어가요. 오오오오. 이거 위험하네. 그렇죠? 이거 위험해요. 면도긴, 면도긴 살. 예쁜 얼굴 다치면 어쩌실 거예요? 조언을 받아들여야겠네, 이거. 네. 이거는 제가 버릴게요. 네, 네. 제가 버릴게요. 네, 네. 안 맞을만 해요, 이건. 네. 이것도 버리세요. 버릴게요. 어휴. 3분의 2 눈 날아가는 거 같은데. 여기 또 남았어요. 죄송해요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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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. 제가 오늘 사서 받은 건데 이거 드릴게요. 이거 드릴게요. 아유, 그러진 않으셔도 되는데 저도 살 수 없어요. 아니요, 저. 제가, 제가. 마음이. 제가 빨아와서 오늘 쓴 건데 이거라도 좀 드릴게요. 이것도 제가 몇 번 안 썼어요. 아유, 아유. 이거 파우드 할 때 한번 쓰세요. 이거 하나 드릴게요. 이렇게 스펀지 여기다 넣으세요. 이야. 올려고 하면 아닌데. 하하하하하. 이제 잘 관리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오유. 하아. 아유. 어, 이렇게 가벼워졌네. 가방이 진짜 무거웠거든요. 아우. 에이, 요. 뭐 sip, 맨. 끝나셨대요? 나오세요. 형? 형맨. 어찌… 진짜 짖고 갔다. 어찌… 와우 와우 오 세핀 보셨어 나는 세핀 오 마이 갓 와우 와우 진짜 지코 같다 지코 잘 있었어? 와우 이어커프가 너무 잘 어울려요 와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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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딱 이거다 딱 딱 딱 그 상태 지코 오늘 신곡 잘 나왔어요? 아 맞다 상큼하다 상큼해 형 둘이 집에 가지 마요 둘이 홍대 홍대로 가요 아깝긴 너무 아깝네요 진짜 아까워요 형 홍대라도 나가 마실이라도 나가요 고맙습니다